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이성운이 암수되는 그런 꿈들,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주로 다룰 이런 꿈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보면 될 텐데요. 첫째는 이런 꿈들은 미혼이나 또 싱그린 분들이 꾸신다면 새로운 어떤 이성이 생기는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되구요. 또 다른 하나는 이성으로부터 크게 그 덕을 받는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꿈에 여러분들이 그 토끼에게 먹이를 주는 이런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그 이성이 생기는 혹은 이성으로부터 크게 그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됩니다. 꿈에 그 토끼가 나오는 꿈들은 대부분 또 길몽인 경우가 아주 많죠. 또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처럼 이성운을 암수하는 그런 대표적인 꿈에 또 토끼들이 자주 또 등장을 하는데요. 만약에 토끼가 또 꿈에 새끼를 낳는 그런 꿈을 또 꾸셨다면 당연히 그때는 또 재물 꿈이 되겠죠.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이 토끼가 보이면 대부분 또 꿈에서는 이성운을 암수하거나 또 집안에 재물이 드러나는 아주 길몽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꿈에 은장도가 나타났다면 대부분 아주 훌륭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꿈이 되는데요. 은장도를 소재했다든지 누군가로부터 그 꿈에 은장도를 직접 건네받았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그런 이성운을 암수하는 그런 꿈이 됩니다. 기혼의 신분이 또 이렇게 은장도를 받는 이런 꿈을 꾸신 경우에는 주로 사회생활이나 또 다양한 그런 인간관계에서 크게 그 덕을 받는 그런 꿈이 됩니다. 남자로부터 또 남자 직원으로부터 또 남자 동창으로부터 또 경제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아주 유리한 그런 기회를 받게 되는 어떤 덕을 받게 되는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꿈에 여러분께서 그 옷을 빠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그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꿈으로 보시면 됩니다. 옷을 손으로 빠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. 또 자신에게 천생 배필이 될 아주 귀한 인연을 만나는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됩니다. 양말을 빠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성이 생기는 꿈이면서 동시에 또 기존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동성이 아닌 또 이성으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는 그런 꿈이 됩니다. 꿈에 여러분들이 그 새벽에 닭이 오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또 규인의 역할이 되어줄 아주 좋은 그런 이성운을 암시하는 아주 좋은 길몽이 되는데요. 보통 여러분들이 그 꿈에 닭을 보셨다면 한 70% 이상은 대부분 또 길몽으로 보셔도 되는데요. 대부분 또 재물 꿈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죠. 보통 닭 꿈을 우리가 꾸게 된다면 이성운이면서 동시에 또 재물 꿈이기도 한데요. 지금처럼 그 시간적인 배경이 그 꿈에 그 새벽이라는 것을 충분히 또 꿈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런 상태에서 닭이 울었다면 이것은 그 이성이 생기는 그런 꿈이 됩니다. 이 닭 꿈에서 그 이성운이 될 때는 아주 그 먼 곳에서 또 인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아주 많죠. 예를 들어 외국인과 혹은 그 외국에 사는 그런 교민과 또 인연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. 이성운과 좀 깊은 관련이 없는 그런 일반인의 경우 이런 꿈을 또 꾸셨다면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 있던 그런 자식이나 또 배우자 또 친구 가족이 귀국을 해서 또 상봉을 하게 되는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되겠죠. 또 꿈에 여러분께서 그 원숭이 꿈을 꾸셨다면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또 이성운과 또 재물운이 동시에 또 암시된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되는데요. 원숭이가 나무에서 놀고 있는 이런 꿈을 꾸셨다면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됩니다. 원숭이에게 여러분이 그 꿈 속에서 그 먹이를 주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성이 생기고 또 장차 그 이성과의 관계가 좀 의미 있게 발전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꿈이 되겠죠. 원숭이 꿈인 경우에 대부분 또 길몽이 아주 많습니다. 또 사업하시는 분이 이런 원숭이 꿈을 꾸셨다면 또 이성으로부터 크게 그 덕을 보거나 또 이성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좀 도움을 받는 그런 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꿈에 여러분께서 그 나뭇가지의 새싹을 보셨다면 이것도 아주 좋은 그런 이성을 만나게 되는 꿈이 되는데요. 이성관계가 아니어도 또 이성 때문에 또 기쁜 소식이나 또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됩니다. 나뭇가지의 그 새싹 꿈인 경우에는 남자분이든 또 여자분이든 주로 이성이 주로 연아인 경우가 더 많고요.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성관계와 해당이 없으신 또 일반인이 이런 꿈을 꾸셨다면 직장인 같으면 더 나은 조건에 또 새로운 곳으로 일하는 그런 자리가 이동이 되는 경우를 뜻하기도 하고요. 또 그 새로운 곳에서 또 사람들 때문에 도움이나 또 덕을 크게 받는 그런 꿈이 되겠죠. 이때 그 새싹만 보여도 되고요. 또 새싹과 함께 그 보인 꽃들이 주위에 또 함께 보였다면 이것도 아주 좋은 그런 이성 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꿈에 여러분들이 그 야외나 또 노천 온천에서 그 온천욕을 하는 이런 꿈을 또 꾸셨다면 이것도 아주 대기란 그런 이성운을 암시하는 꿈이 되는데요. 자신을 도와줄 어떤 귀인의 존재 같은 그런 이성운이 생기는 꿈으로 보시면 됩니다. 이런 경우에 온천욕 뿐만 아니라 배경이 그 야외가 등장하고 또 목욕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또 이성운이 생기는 그런 꿈이니까요. 지금처럼 뭔가의 그 꿈에서 그 쫓기거나 또 불길한 상황이 아닌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목욕이나 또 온천욕을 하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또 재물과 또 이성 때문에 함께 좋아지는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되겠죠. 또 사업하시는 분이 이런 꿈을 꾸셨다면 이성의 덕이 주로 그 사업 쪽에서 크게 그 미쳐서 사업의 매출을 좀 크게 확대시켜줄 그런 도움을 준다든지 또 발주를 해준다든지 또 일감을 좀 크게 몰아주는 그런 상대가 바로 이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그런 뜻이 되니까요. 아주 좋은 그런 꿈으로 기억들 하시면 되겠습니다. 꿈에 여러분이 그 자전거를 타고 또 언덕을 오르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그 조만간 이성을 만나게 되는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됩니다. 시간이 임박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암시하니까요. 이성을 좀 소개받는다든지 또 이성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는다든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사람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암시하는 꿈이 됩니다. 시간도 좀 즉시성이 이 꿈에는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꿈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간 내에 이런 일들이 생길 일을 암시하는 그런 꿈이 되겠죠.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런 자전거 꿈이나 또 꿈에 우리가 달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면 우리가 그 꿈 속에서는 마음 먹은 대로 그 발이 잘 안 움직여지죠. 또 달리는 꿈도 마찬가지고요. 우리가 그 발을 동동거리긴 해도 현실에서 그렇게 뛰는 것처럼 꿈 속에서는 그렇게 속도감 있게 꿈에서는 전혀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또 이 자전거 페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마음에 좀 우리가 흡족하게 그 페달이 좀 밟아지지는 않는데요. 꿈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흡족하게 그렇게 페달이 밟아지지 않더라도 꿈에 그 자전거를 일단 타고 있었고 또 언덕을 좀 향하고 있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기다림이 좀 일시의 만회 되듯이 아주 괜찮은 그런 이성을 만나게 될 아주 대길한 그런 이성운을 보여주는 꿈으로 보시면 되겠죠. 꿈에 여러분들이 그 연예인과 결혼을 하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 꿈도 새로운 이성이 생기는 꿈입니다. 이런 경우 단지 그 만남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장례를 좀 약속할 정도로 그 만남이 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아주 귀한 인연을 보여주는 꿈으로 보시면 되는데요. 꿈에 그 가수라든지 배우 또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또 스타 등이 보이면서 그런 스타들과 함께 그 결혼을 하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좀 재물적으로도 아주 좋은 일이 또 동시에 생기는 꿈이 되기도 합니다. 지금 설명드린 이런 꿈들은 결혼을 하는 그런 꿈이면서 동시에 또 이성운이 아주 강하게 전개가 되는 그 시점에 재물운도 함께 발전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꿈에 여러분이 그 열쇠를 받거나 또 받는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그 이성이 생기거나 또 이성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는 그런 꿈이 됩니다. 기운이신 분이 또 이런 꿈을 꾸셨다면 사람의 덕을 받는 그런 꿈이 되면서 동시에 또 그 덕을 주게 될 사람이 동성보다는 이성으로부터 크게 생기게 되는 걸 암시한다고 보셔야 되겠죠. 대개의 경우는 그 미혼이나 또 싱글인 분들이 이 꿈을 꾸셨다면 그것은 이성운과 함께 그 결혼운도 함께 암시하는 아주 좋은 꿈이 됩니다. 단순한 어떤 그 만남이 아닌 좀 진지한 그런 관계가 좀 발전되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셔야 되겠죠. 또 꿈에 여러분께서 그 바나나를 얻거나 또 먹는 꿈을 꾸셨다면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성운을 보여주는 그런 꿈이 되겠죠. 아주 귀한 인연이 될 그런 이성운을 뜻하는데요. 천상배필이라는 그런 단어에 아주 어울리는 그런 이성을 만나게 되는 꿈이 됩니다. 오늘 주제에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 이런 이성운과 연관에 아주 깊은 꿈들은 혹시 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귀여운 이신 분이나 또 이성관계에 좀 깊은 연관이 없으신 그런 경우에도 이성으로부터 덕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꿈으로 또 함께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. 바나나 꿈을 산모가 꾼 경우에는 아들을 갖는 태몽이 되겠고요. 꿈에 여러분들이 그 소나 말을 타고 이동을 하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아주 좋은 그런 이성운을 암시하는 그런 꿈이 됩니다.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든지 또 새로운 이성이 아니더라도 또 지금 알고 지낸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가 한 단계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됩니다. 해외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또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암시도 이 꿈 속에 들어 있습니다. 소나 말에 직접 타고 가는 경우면 아주 좋겠죠. 여러분들이 꿈에서 그 소나 말이 끌어주는 어떤 그 탈 것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꿈이 되고요. 또 직장 내에서 이동을 뜻하는 꿈이 됩니다. 이런 경우에 이성 꿈이 되려면 직접 그 소나 또 말의 안장 위에 여러분들이 그 타고 있을 때 큰 그 이성운이 생기는 길몽으로 보시면 되겠죠. 꿈에 여러분들께서 그 꽃과 나비를 동시에 봤다면 이것도 아주 좋은 대기란 그런 이성운을 암시하는 꿈이 됩니다. 꽃에 그 나비가 내려앉았다면 자신이 기다린 그런 이성상에 아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이성을 만나게 되는 암시를 보여준다고 보면 되고요. 또 오랫동안 좀 목마르게 여러분들이 그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딱 자신이 찾는 그런 이성을 만나게 되는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됩니다. 자신을 좀 잘 이해해 줄 그런 배피를 만나게 되는 꿈인데요. 인연이 좀 결혼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이성운을 암시한다고 보셔야 되겠죠. 재혼을 압둔 분들이 또 이런 꿈을 꾸게 된다면 비로소 좀 안정이 되는 그런 가정을 꾸릴 제대로 된 자신의 어떤 반쪽을 만나게 되는 꿈이니까요. 우리가 그 이성운을 이야기할 때 아주 대표적인 꿈이기도 한데요. 아주 바랄 게 없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이성운을 보여주는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되겠죠. 꿈에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키처럼 아주 키가 큰 그런 꽃들에 둘러싸인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것도 아주 재물운이 아주 강한 그런 이성을 만나는 꿈이 됩니다. 천부적인 제복이 있는 그런 재물운을 뜻하는데요. 꿈에 등장하는 그런 배경이 자신을 좀 화려하게 좀 돋보이게 만들어줄 그런 이성의 능력을 꽃으로 대체해서 꾸민 것으로 보셔야 되겠죠. 자신이 서 있는 그런 자리가 자신을 좀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또 자신을 좀 지원해주고 또 자신을 돌봐주는 그런 이성에 의해서 아주 귀하게 또 존중받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꿈이 되겠죠. 꿈에 여러분이 그 대출을 따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것도 아주 구체적인 그런 따는 행위까지 연결이 된 그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도 아주 이성운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꿈으로 보셔야 되는데요. 새로운 이성을 만나거나 또 새로운 이성으로 인해서 크게 그 이성의 덕을 받게 되는 궁극적으로 또 자신이 크게 그 성취하게 되는 그런 꿈을 암시하기도 합니다. 꿈에 여러분께서 그 반지를 끼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것도 그 이성운을 암시하는 아주 대표적인 꿈이 되겠죠.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든지 또 이성으로부터 또 프로포즈를 받는다든지 또 지금 이성관계가 좀 시작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결국 그런 인간관계가 좀 더 발전을 해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되겠죠. 꿈에 여러분께서 그 여러분 앞으로 배달된 그런 편지를 또 꿈에서 받았다면 이것도 아주 조만간 생길 이성으로부터 아주 희소식을 뜻하는 대표적인 또 이성운을 보여주는 그런 꿈인데요. 이성으로부터 프로포즈가 생기는 그런 꿈으로 보셔야 되겠죠. 편지 받는 꿈은 그 외국의 가족이 있는 그런 경우라면 또 귀국을 해서 또 서로 상봉하는 그런 꿈도 해당이 되고요. 또 직장인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승진 꿈도 동시에 또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오늘 꿈들은 그 특징들이 있죠. 수많은 그런 이성과 관련된 그런 꿈 가운데 그 이성이 크게 그 여러분들에게 도움과 또 규인의 역할이 되는 그런 이성의 덕을 크게 볼 그런 꿈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인연이라는 게 정말 그 중요하긴 합니다. 그 사람의 어떤 인생과 그 운명이 거의 그 좌우되기도 하니까요. 오늘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기란 꿈들 많이 꾸시고요. 또 꿈의 그 예측대로 또 이성의 덕이 크게 찾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치와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 풍수 정보 꿈 해석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실시간 무료로 또 이런 정보들을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